안녕하세요 험비티비 험비십니다. 오늘은 김희재님 4월 스케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2시에 충북 영동군 편 노래자랑 녹화를 하셨네요. 이거는 지난 스케줄이구요. 7일입니다. 4월 7일 날 히로애락 발매 기념 팬미팅이 서울에서 있으신데요. 오후 3시입니다. 그리고 방송 KBS1 열린 음악회에 나오신데 오후 6시구요. 4월 8일입니다. SBS 필더 트로트쇼 오후 7시 그리고 10일 날 산청 농특산물 대제전에 오후 2시에 행사 있으신데 동의보감촌 잔디광장에서 있으시구요. 그리고 오후 7시에 트로트 뮤직 어수 2024가 SBS 프리즘 타워에서 12일 날 있으신거죠. 그 다음에 15일 날 SBS 필더 트로트쇼 오후 7시 그 다음에 4월 19일 날 제주 특별자치 도민체육대에 강창학 정합경기장에서 행사 있으시고 20일 날 또 키로애락 발매 기념 팬미팅 부산이 있으신데 오후 5시에 하시구요. 24일 날 2024 우리소리 콘서트가 있으신데 오후 8시에 경주예술의 전당 화랑홀에서 합니다. 그 다음에 4월 26일 날 태백천상의 산나물축제에 오후 5시 반에 나오시는데 장성 탄탄 마당에서 장성중앙시장 1원이죠. 행사 있으시고 27일 날 LG주부배구대회 낙동강체육공원에서 행사 있으십니다. 여기까지 김희재님 스케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게 안녕